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우리 지금 몇 주째 가을가을한 칼라로 해보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해보게 된 건데 이렇게 남은 거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칼라 팔레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괜찮네요 이거 모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저번에 제가 클라우드 이펙트 하면서 제가 맨날 거의 한색 위주로 하잖아요 시원하게 다음번엔 좀 레드 계열도 넣어서 한번 해보자 했었잖아요 오늘 해볼까 해요 클라우드 이펙트에 대해서 저번에 자세하게 얘기한 거 여기 있어요 비율도 이때랑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칼라보고 갈게요 자 클라우드 이펙트 두 가지 레시피 필요하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했어요 화이트를 위한 레시피 있고요 나머지 칼라들을 위한 레시피 이렇게 두 가지 필요해요 화이트 먼저 볼게요 artistloft 화이트 대 사틴 에나멜 대 물 1 대 1 대 0.5 넣어줄게요 그리고 리퀴텍 스프링 미디엄 있죠 요거 아주 조금 넣어줄게요 나머지 칼라보죠 물감 대 플로트롤 대 물 1 대 2 대 0.3 들어갈게요 레드가 들어가면 제가 잘 안 됐던 적이 많아서 레드를 자꾸 DP 해요 근데 요새 약간 브라운 기도는 레드를 써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레드에 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좀 더 해볼게요 artistloft 화이트 자 20에 사틴 에나멜 잘 섞어줄게요 1 대 1이니까 얘도 20 들어가야겠죠 20 물은 0.5니까 10 정도 들어가고요 리퀴텍 스프링 미디엄 그냥 조금 넣어줄게요 뭐 2 없으신 분 생략하셔도 돼요 됐어요 나머지 칼라 좀 만들어 볼게요 푸시안 블루 15g 플로트롤 30g 물 1,5 정도 네 요정도 딥골즈 딥골즈 15g 브론즈랑 카민 섞어줄게요 카민 8에 카민 8에 브론즈 7 해서 15 참 잘 나오기 쉽지 않은 빨강 노랑 파랑의 조합이죠 뭐 제가 망하잖아요 그럼 아 절대 저렇게나 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배울 게 있는 그런 살신성인의 컨텐츠 되는 거죠 미리 설거지도 하라고 이거 넣어놔 버려야지 사이스 올라와릘 이씨 bold If you want to take place server if you want to take place you're not meine quin thank you tear earth we Well dass before 여기 퐁퐁 올라오죠 사틴 에나멜 효과가 나기 시작하죠 이런데 보이죠 사틴 에나멜이 진짜 효과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많이 올라오죠 이런데도 빨강 노랑 파랑 성공했는데 오늘 진짜 무슨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무섭고 빨강이 들어가면 원래 좀 무서워요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사틴 에나멜 효과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곱창들이 생기면서 레드가 들어가니까 진짜 폭풍 전야 같은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거 해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쏘마트 새 영상 받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쏘마트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